자 영상 보시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과 따봉버튼을 누르면 완전 게이드칸이네 이거를 그 처음에 총검 가고 총검이랑 총검 가면서 약간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 총검이랑 AP 리치베인 막 그런거 좀 눌러가지고 제넌 형 왜 캠을 안해요 제넌님 왁구가 왜 그래요 왁구 안깠는데 어떻게 왁구가 보여요 이게? 해킹했냐? 내 캠 해킹을 해킹했어? 캠을 안깐는데 어떻게 캠, 제 왁구가 보여요 와아아아아아!! 야오아아아!!! 와 이렇게 막 따는 막다 치는 재미가 쏠쏠 Trip 애이피아손 애이피아손 이렇게 막다 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더럽게 플레이하실 거면 애이피아손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넌이형 오늘 교생 왔는데 형이랑 이미지가 비슷해서 뒤통수 훌일 뻔했어 야 이 새꺄 교생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뭐야 얘 어? 교생선생님한테 아무리 나아싸여도 어? 그렇지 교생선생님한테 할말있고 못할말있지 어? 방송은 철구처럼 인생은 제넌처럼 너 방송하게? 너 방송에서 뭐하려고 무슨 방송할건데 형이 추천했을때는 내가 봤을때 몽캠이 제일 빠르게 뜰수있는 어? 금밤이야 응 뭐야 이거 와줘야되는데 이거? 어? 나 명공 어? 이게? 어? 어? 아니 이게? 어? 뭐야? 어? 이게 뭐야? 왜 안맞아 이게? 뭐야? 아니 이게 어? 나이스 야! 공 썼어! 지렸다 나이스 명공 막타막타막타막타 오케이!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이제 나 이제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 끝났다! 야소 이렇게 크면 끝났다! 역시 야소는 한순간에 딱 크는거죠 이렇게 기다리는건 절대 막아주고 스틀리고 레드로 묻혀주고 요렇게 마무리 와하우우쎄! 어하용우후우우우 드 DAY eth 이렇게 마무리 와우쎄 talked to say 미안하지만 난 사나이 난 도망가겠다 난 간다! 자꾸 개피 야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야야 아이 트롯을 아이 어차피 그거 그냥 내비로 두지 아 그거 그 내가 가서 짜는 건데 이거 왜 그걸 굳이 말아야 됩니까 그거? 가자 알트 에프사를 왜 자꾸 누르는데 알트 에프사가 뭐 이럴 ㅅㅂ 알트 에프는 왜 탈춘인자로 만들려고 합니까? 응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이씨아 이따위 아 애 애 애는 왜 이렇게 느리냐 우리 팀 호응 바로 왔으면 이거 다 쌌을 것 같은데 우리 팀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신발 같냐 얘?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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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샤 에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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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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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야 어유쇼 디릴 평탈이 뭐 이랬게 야 평탈이 뭐 이랬게 깜짝 놀랐네 어 뺏기는 줄 알았어 일로와 이새끼야 어 뭐야 어 안 뛰어졌어? 어어 야 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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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후진 기어 너 후진 기어 어 음 어 지금 너무 깔짝댔는데 이거? 앜 빡찧디? 아 저 강타로 강타로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이 강타로 이거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? 아 두어 야 후진 후진 아 씨X 샤콧 아 샤콧 빡세엏 이새키 이거 놀였구만 어? 몬템을 가도 좋기 때문에 아아! 빈실이다! 아아아아아아! 난 럭키가이! 럭키가이라고? 오케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니시 내가 몸으로 이니시 건 다음에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모습 팀이 마무리하고 뭐야 이거 보인다 임마 야 궁연 어떻게 그거 빗나가냐? 야 이 새X야 그게 어떻게 빗나가? 뭐야 이거 이 새X 이 새X 이 새X 뭐해? 이 새X 이거 무슨 플레이어? 으아악! 미안해! 미안해! 장막 1초 했어! 미안해! 미안해! 미안해 근데 어차피 못 살리는 거였어 임마 어차피 못 살리는 거였어 내가 이 한타를 종지부하러 왔다 리브나 가자! 징크스 없다 징크스 없다! 조지마 조지마! 이퀴블 이퀴블 각이에요? 이퀴블 각이에요? 어? 지금 아! 아! 이 박스 진짜! 이! 이! 기가 막혔다! 아! 아! 빗어먹을 박스 시원! 그! 그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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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기에 용Der이 고! 어...뭐야 워 지발 지발이로이로 지발 요어엄 우니 워어엉 내리스카 나뒤리스카악 agl 어허 워어미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에이피아소입니다 이게...이게 바로 에이피아소입니다 여러분들 으허헤 engineers 이게 바로 엘비아소입니다 내가 간다! 얘들아! 내가 다 죽이러 간다! 짜! 어 일로와 일로와 새끼야 어디야 오케이 좋아좋아 어디 재주를 부려 이 새끼가 쟤가 어차피 뒤가 나서 죽지 난 혹시 모르니까 뒤에 있죠 일단 후발대에 서야됩니다 야소는 후발대에 서야돼요 선발대에 쓰다가 먼저 뒤집니다 먼저 훅 가버리고 일단 별로 필요없는 에쉬같은 챔피언을 먼저 앞으로 선발대로 보내고 뭐야 야야야야! 박스박스! 박스박스 출발! 후어어어어! 에헤헤 살았다고 아아아아 어어어어어 오케이 오케이! 힘내라!힘! 힘내라!힘! 오케이! 우리 팀 잘하고 있어! 잘하고 있어! 잘하고 있어! 잘하고 있어! 잘하고 있어! 우리 팀 잘하고 잘하고 이거 이거 이건 안 잘하고 있어! 이건 아닌 거 같애! 이건 아닌 것 같고! 이것도 아닌 거야! 잘하다가 왜 다 삐끗하냐? 립은 진짜 겉못만 찌들어가지고 이새끼 이거 난 간다! 나랑 같이 있어! 나랑 같이 있어! 나 있어야돼! 나 있어야돼! 얘들아! 나가 이놈! 야 나 있어! 나 있어! 헤헤! 오케이! 나이스! 끝났고! 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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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 끝내! 오케이 아 이렇게 여러분들 AP하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버스트하시면 됩니다. 그냥 편안하게 안전벨트 꽉 메고 그 플레이하시면은 괜찮.. 다 살았다고 이렇게 하시면 AP하소가 굉장히 좋아요. 핑크와드플레이 네? 약간 시하석같은 플레이죠. 약간 맵에.. 맵에.. 맵만 밝혀주는 맵만 밝혀주는 맵만 밝혀.. 맵만 밝혀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.. 굉장히 좋았죠.